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운데는 단원고와 무관한 일반 승객들도 있었습니다. 이런 일반인 희생자 45명 중 44명의 영정이 안치된 추모관이 인천에 마련돼 있는데요. 오늘 오전 이곳에서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이 엄수됐습니다. 류현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그리운 이름이 새겨진 위패 앞에 유족들이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칩니다.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다짐 위로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이란 문구가 보입니다. 희생자 44명의 봉안함이 안치된 추모관 앞에서 10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. 전태호 씨의 아버지 전종현 씨도 10년 전 오늘 세월호에 탑승했던 일반 승객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. 70살이던 아버지는 자전거 여행을 위해 동호회원들과 함께 제주행 배에 올랐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. 주인 잃은 배낭은 유품관 안에 마치 새것처럼 남아있습니다. 세월호가 출항했던 인천항 여객터미널 앞 바다는 짙은 안개 속에 고요한 파도를 품은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.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전 씨의 마음은 참사 전과 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. 이 바다로 나설 배는 안전할까 싶어 참사 이후 인천항을 자주 찾았다는 전 씨는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 10년을 보냈습니다. 그동안 일반인 희생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들리지 않은 것은 아닌지 아쉬울 때도 많았지만 결론은 연대였습니다. 4월을 몸이 먼저 기억하고 심장이 아파오는 계절이라 말한 전 씨는 지난 10년 새 높아진 경각심을 긍정적인 변화로 꼽았습니다. MBC 뉴스 류은준입니다.